2월 6일 보름달이 뜬 이후 터키 티르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후 전세계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연속 3번의 강진과 오늘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 그리고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베이징 스찬성 등에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수천 키로 떨어진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의수의 변화가 감지되었고 터키에서는 계속하여 여진으로 피해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스찬성에서 최근 박취 수천 마리가 도심의 때로 나타나서 주민들을 놀라게 했으며 사람들은 이 현상에 대하여 스찬성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은 동물들의 이상행동이나 터키 대지진 등과 같은 것보다는 최근 갑자기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터키 대지진이 발생한 2월 6일 이후에 중국 내 지진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키 대지진 이후 그 다음 날부터 2월 7일 신장에서 연속 2번의 지진 그리고 2월 8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2월 9일에는 칭하이, 2월 10일에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를 자치고 11일에는 광둥성 허위안시 위안천구에서 규모 4.3과 2.8의 연속 지진 그리고 간수성 신장 위구를 지치고 2월 12일에는 윈난성, 간수성 신장, 베이징 팡상구, 스찬성 등등 기존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중국 지진에 대하여 몇 년간 연구해 온 분이시라면 기존의 중국 지진들과 그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언가 느낌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지진의 패턴이요? 이것은 저처럼 중국 지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시는 분들이시라면 느끼실 공감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발생 중인 작은 지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진은 일반적으로 작은 지진의 발생 횟수가 늘어날수록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진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층대에 쌓인 힘이 지진을 유발할 만큼 충분히 쌓였음을 의미하며 연속된 작은 지진으로 단층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화된 단층은 지각 내에 축적된 힘에 의해 일시에 크게 부서지며 큰 지진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은 지진이 많아지는 것은 지진 제외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지진이 큰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9년 4월 6일 이탈리아 라큘라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작은 지진들이 수백여 회 발생했는데 당시 국립재난예측대책위원회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으며 국 이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규모 7.0 정도의 작은 규모의 지진은 영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2010년 1월 IT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7.0이었음에도 약 2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